지금 방금 매우 다 뭐라고 했어? 힘들게 힘들게니까 하루로 꾸어주는거에요 근데 형이사 아니에요? 부산이시야 힘들게잖아요 힘들게로 했잖아요 다 따라 죽겠네 6번에 fluently fast hard early 예빈이 잘 듣고있어? 그 다음 heavily 몇번? 6번이랑 10번 6번 봐봐 네가 해석해봐 그는 그는 유창한 유창한 걔 아 유창한 말 안하잖아 오케이? 아 네 둘이 뭐야 둘이 결혼해 왜요? 또 몇번? 10번이요 10번 보세요 해석 그는 빡세게 술을 마신다 엄청나게 술을 마신다 드링스가 술을 마신다 헤비가 무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heavily 하면 엄청나게 비가 온다 It rains heavily 엄청나게 비가 온다 오케이 또 71번에 angryly 12번 late hard lately nearly nearly 몇번? 12번 해석 나는 아침에 아침 늦게 늦게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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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까지 1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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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는 나에게 빡치게 소리쳤대 빡치게 다음에 소리쳤다고 아 그래서 샤오티티를 보여준다 오케이 angry는 형용사다 빡치게 angry bird 알았다 네 환영치 환영치 아 아 됐죠 또 15번 해석 그거는 그 거의 2시간 걸렸다 투쿠는 걸린다는 뜻이야 거의 2시간 걸렸다 민재 됐어 네 오케이 넘겨주세요 배신 몇 번 신는거 안했어? 네 turn it off I was very sorry are eating lunch happily 네 잠시만 뭐라 썼어 or happily eating 어 그거 괜찮아 or happily eating 또 넘겨주세요 1번에 he is usually busy he is usually busy or always living or always living will never break would seldom write 몇 번? 4번 4번은 셀름놈이 거의 모호하지 않는 이야기 치거든? 얘도 빈도 부사입니다 네 hardly랑 비슷해 어디에 붙여야 돼? 조동사 조동사 2개 오케이 또 5번은 before 6번은 yet 7번은 very 8번은 already much still 몇 번?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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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고는 5일 전이라 뜻이야 아 근데 before 는 뭐야? 이것도 전이라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? 네 근데 before는 그냥 막연한 전이라 뜻이고 아 5시간 전에는 5hs of over 5일 전에는 5hs of over 5시간 전에는 5hs of over 5hs of over 5hs of over 6h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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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over 7hs of over 몇 번? 6hs of over 됐으면 난 이거 숙제 줬습니다 숙제 적어주시고요 오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어? 네 어? 또다시 으어여 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 이렇게 해? 아어 분명하게 해 으어여 아 와 þess 남의